하하하하. 하라, 스포.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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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타이밍입니다. 빨리 가. 하하하하. 찬들아. 너무 멋짐이. 안녕하세요. 민원 100% 아니야. 오. Like it, like it, like it.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가면 돼요? 마스터 케이스 왔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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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아유. 저기서 운명. 아, 워낙 연기 잘하. 표정을 알기 힘들 텐데. 어? 어? 여기다. 이게 뭐예요? 본인 이름 써가지고 운명의 방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와, 운명의 방입니다. 이번에 뭔가 다르네. 보물찾기 사라졌네. 다행이다. 들어갑시다, 들어가. 가자. 와, 좋다. 여기 들고 가면 돼요? 오오. 오오. 야, 좀 바뀌었는데. 안녕하세요. 바꼈어요, 바꼈어요. 키도 바뀌었어. 원래 이거 없었어요. 잠깐만. 와, 좋다. 나 스타키인 것 같은 키 앞에 서면 돼요, 아무데로. 명찰을? 어. 자리 앞에 서면 돼. 아, 뭐 특별히 없고? 뭐 특별히 없고? 이번에 자리가... 자기가 원하는 자리로 가면 돼, 원하는 자리. 이렇게 쓰는 거야? 아, 먼저 고르세요. 아니, 먼저 고르세요. 여기 하려고? 나는 그 자리에 한 건... 운동 운명체잖아, 그렇지? 형이랑 얘기 좀 하잖아. 나는 키라 할 얘기가 많아. 민호야, 민호야, 맞아. 야, 오늘 한 점 됐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얘기 좀 해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형이랑. 모르네. 오늘 완전 베스트네, 진짜로. 얘기하려고? 이야, 잘생겼다. 누가 막내지, 그러면? 스물둘입니다. 스물둘입니다. 오! 성우나. 스물둘. 아, 아마 제일 선명한 거 아니에요, 이선민 씨? 아니요. 저... 저 2014년도에 됐어요. 아, 진짜요? 제가 미안한데 선미 씨한테 말을 모르겠네. 저... 저는 스물네시예요. 아, 스물네시네. 스물네시네. 아, 어려워. 아, 연기를 너무 잘해서 우리가 좀 나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오늘 화제성 엄청날 것 같아. 대한민국은 길 잘 나가는 분들들만 다 모인 거야. 와, 참. 진짜 잘 가. 진짜 잘 가.